다이빈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도 이런 패션을 잘 입었거든요. 저는 봄 느낌의 옷을 계속 입고 있어요. 저는 깨알 포인트예요. 구멍 난 거 하트 문을 해야 됩니다. 저 미친 아이で요? 옛날에 야구 박만을 들고 다니더라고요. 악당대로 물리치고 다니는 거예요. 옆에 있는 악당두 빨리 물리치고 있어요. 어딨죠? 여긴 다! 내 위에서 처음 봤어요. 그래요? 저 어제도 입었는데.